아 아닌데 그럼 왜 안되지? 다른 사람 아무나 대봐 내가 직접 만나본 사람으로 홍보팀 한 팀장? 응 그 혼자 파이팅 넘치는 알겠어 대표님, 맞선남 일정은?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, 일로 모여봐봐 대표님하고 정구원 씨 수정하잖냐 뭐가요? 내가 보기에 둘이 사귀는 게 분명해 스킨십한 사이에서만 풍기는 그 친밀함이 있었다니까 잘못 짚어도 한창을 잘못 짚었거든요 정구원 씨가 대표님 프로포즈 거절했잖아요 애초에 뭐가 있었으니까 프로포즈를 한 거지 아, 맞네 맞아 뭐래 진짜 아, 왜 사내 연애 그거 정말 짜릿하지 응? 해, 해보셨어요? 당연하지 사내 연애의 꽃이 뭔지 알아? 뭐, 뭔데요? 회식 기승전 회식이구만 회식할 때 남들 모르게 테이블 밑으로 손잡고 있으면 그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 스킨십은 그렇게 남들 모르게 해야 진짜지 사내 연애 왜 뭐야 이거 손끝만 닿아도 손끝만 닿아도 무슨 소식 무슨 소식